저는 뜨겁게 의미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. 멋지겠다. ㅎㅎ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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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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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~~ 어? 좀.. 네. 자.. 안녕하십니까? 퇴근이의 마카 브이러그 퇴근이는 지금 뭐야 이거 발랐죠 일단은 연락 접으세요 네. 못 찍겠다. ㅎㅎㅎㅎ ㅎㅎㅎㅎ 퇴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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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 스웨гуск 그 여기 한 물 자 구 하내 다를 비불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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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그리고 이 앨범은 편하게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조준기의 진단을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오늘도 위임까지는 아니지 않나? 빌게이츠 정도면 난 이해할 것 같아. 잡스. 잡스 정도면 이해할 것 같아.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면은 위인. 한두 명에게는 그냥 연예인. 좋은 일을 했습니다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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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